안녕하세요. 김종유의 글로벌 ETF입니다. 지난 글로벌 중심은 참 암울했는데요. 특히나 기술주가 올해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시각은 또 엇갈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 글로벌 ETF 흐름은 어땠을지 김종유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난주 자금 유출입 동향은 어떠했나요? 네, 일단 지난주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4월 한 달 동향을 보면서 나타난 변화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월간 기준으로 본 것과 주간 기준으로 쪼개서 본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월별 흐름을 보시면 미국 대형 혼합이 이렇게나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주식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왜 들어갔느냐. 1, 2주에 강하게 들어가다가 3, 4주에 강하게 빠지면서 결국은 빠져나간 것보다는 그래도 유입된 게 많아서 플러스가 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채권 쪽 하일든 빼고 중기국채나 이런 쪽으로 급속도로 돈이 들어간 것 초단기 채권 이런 쪽으로 2주간 돈이 급속도로 들어간 것을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5월 달 들어서 더 확대된 것을 생각해보면 확연한 경향이 나타났다. 주식시장에서는 대거 빠지고 채권 시장으로는 일부 돈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간으로 우리가 한번 추격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4월 한 달간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5월 초반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더 채권 쪽으로 쏠리는 그런 양상이었죠. 1위가 미국 중기채, 3위가 미국 초단기, 하일드도 들어갔죠. 지방정부채, 단기국채, MBS, 변동국리.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신국가, 신저가 볼 때 신저가의 거의 단골 메뉴로 들어갔던 그런 팩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팩터들이 대거 지금 자금 유입 팩터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그러면 여기가 고점일까? 그건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뻔하죠. 이제부터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에 투자해도 이익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금융자산에 투자하면 마이너스니까 이쪽에서 투자하지 않은 거죠.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았던 자금들이 계속 신저가에 내려갔던 그런 펀드들이 이렇게 돌아선 것은 이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금융자산에 투자해도 돈이 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일정 부분에 안전 마진인 배당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자본 게인,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에서는 변동성을 계속 우리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장기로 들고 가면 캐피탈 게인도 있고 배당도 있으니까 이게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차피 비슷한 마진을 주는 자산이라면 그러면 굳이 변동성 있는 저걸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내 자산 중에 일부를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률에 고정해야 되나 고정하고 싶은 심리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자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국채와 우리나라 국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BEI,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구간, 실질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구간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도 어떻습니까? 큰 자금들을 운영하시는 그런 부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최근 들어서 눈에 띄고 나타나는 것이 우량회사채 산다. 주식이 안 사고 우량회사채로 산다. 이런 자금의 흐름도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이제 2%, 3%짜리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불안한 주식으로 가느니 차라리 정기적금으로 가겠다라는 자금의 이동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게 장기 트렌드로 되면서 또 이쪽으로 완벽하게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산배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큰 그림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것은 모르는 것과는 천재차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고적가로 봤을 때 글로벌 트렌드는 어떠한가요? 네. 신고적가. 그다음에 조금 이따 살펴볼 업종볼 동향. 너무 명확하게 딱 하나만 강세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초부터 좋다고 말씀드렸던 에너지 측면이 미국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중소형 에너지, 미국 석유가스 뭐 하는 거죠? 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네요. 신고가 5개 중에 4개가 전부 에너지 기업들 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신고가였다. 올해 이번 한 주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신고가로 내려간 쪽은 그동안 이게 다 채권이었잖아요. 그렇네요. 미국 주식, 미국 대용주, 미국 채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 채권은 앞서 봤던 채권들이랑은 약간 좀 다른 채권입니다. 그다음에 미국 채권도 여전히 있는데 대용주 미국 주식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것도 신고가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변동성 때문에 특히 연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더 키우고 채권은 여전히 신고가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들의 투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채권 펀드에 대해서도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통해서 채권 트레이딩 이익을 높이는 그런 펀드보다는 채권을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게 액티브하게 운영해서 좀 더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펀드보다는 장기까지 꾸준하게 보유해서 그 마진을 좀 향해하고자 하는 그런 펀드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 자금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신고저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도 반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종목들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튀어 올라오면서 신고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완연하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신고저가를 통한 작은 흐름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국가별 업종별 테마별 흐름도 궁금합니다. 어땠나요? 국가별은 트렌드가 좀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원자재 중심의 나라들 대표적으로 칠레, 페루 이런 나라들이 그동안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여기 YTD로 보시면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터키가 낙복화돼서 벗어나고 있는 정도를 고려해보면 지금 인도네시아도 그렇죠. 칠레도 그렇죠. YTD 기준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재가 주력인 그런 나라들이 강세를 보여왔는데 지금 그 추세가 지난 몇 주간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에 들어가면서 국가별로 우리가 수익률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오른 국가들은 많이 빠져서 오른 것도 있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잘 올랐던 국가가 크게 빠진 것도 있고 원래 안 좋던 내가 더 빠진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별로 구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섹터를 조한 나머지 섹터가 전부 마이너스였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은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아마 말씀드렸던 채권 쪽의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것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와 관련된 회전 수요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택 관련 지표들 중에 고점 형성이 되는 지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테마별로 살펴봤을 때는 지금 LIT, 리튬 쪽, 배터리 쪽이 일부 반등한 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여전히 나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사이버 시큐리티 라든지 그런데 이 사이버 시큐리티는 지금 돈이 꽤 들어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면이어서 이런 어떤 다이버전스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는 이런 다이버전스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계속 의도적으로 사고 있다면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발상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규 주목할 만한 ETF는 무엇이 있나요? 네. 자, 신규 ETF는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요. 하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우리가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들을 좀 잘 배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서 제가 이제 금과 관련된 것도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원유는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말씀드렸고요. 물가채를 지금 사는 게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가채 원유 금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거의 핵심 포인트는 물가채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ETF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될지 아니면 강한 인플레이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장이 왔을 때 그다음에 강한 인플레만큼 성장이 안 나오면 그건 이제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걸 해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런 것들을 사는 건데 따로따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놨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운영 방식은 패시브고요. 그다음에 총 보수는 0.45%로 패시브 치고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인베스코에서 나온 것인데요. 전기차와 관련된 금속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니켈, 구리, 알루미늄, 코발트, 철광석 이런 쪽에 선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것은 에그테크, 농업과 관련된 테크 주식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아까는 특정 금속에만 투자하고 있는 것이니까 상위 탑비중이 99.9 전부거든요. 상위 10개가 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종목 수가 39개나 되고 상위 탑10의 비중이 50% 같이 안 되는 것이니까 약간은 좀 격차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발행사는 블랙락이라서 굉장히 큰데고 운영보수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종목구들, 코르테바나 바이엘이나 그다음에 모자이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이런 비료 종목분들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비료만 만들기보다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첨가해서 좀 더 첨단의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래서 생명공학이랑 맞닿아 있거나 아니면 IT 기술과 맞닿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에그테크 관련 기업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도 단순하게 우리가 인플레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도 병행 투자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운용사가 블랙락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신규 ETF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짚어주시죠. 네. 지난 한 3주 전부터 2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현금 마련하는 것이 가장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납법과 대주를 조금 조금씩은 담아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것은 일단 시기가 다가온 만큼 FOMC 결과물을 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제 우리가 찍는 날이 월요일이라 좀 더 이번 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지표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녹록치가 않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확보된 현금을 쓰지 말자 이제는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액션을 취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죠. 거의 뭐 지수가 신저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액션을 한번 잘못하면 거의 신저가에다 대고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액션을 지금 함부로 취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마련된 현금을 쓰기도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계속 아끼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주 물가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 확인하고 턴을 한다면 가장 먼저 사야될 단기 투자하는 낙폭과 대.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실적주로 가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실적주가 지금 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종목군들이 실적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IT를 포함한 소위 낙폭과 대주의 단기 배팅, 단기 반등에 배팅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만 이것도 시장이 저점을 확인을 먼저 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만 30% 정도 확보해낸 현금을 쓰지는 말고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유의 글로벌 ETF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임포스탁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임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임포스탁 데일리 한국형 블룸버그, 임포스탁 데일리